바냐는 팔리어 바냐, 산스크리트어 프라지니아의 음역으로 깨달음,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의 지혜에서 80살 노인의 지혜까지, 범부 중생의 지혜에서 성인의 지혜까지. 모두 지혜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지만, 그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바냐는 한량없고 완전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미 바냐가 완전한 지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바냐라는 말 앞에는 어떤 수식어도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마하나 금강이라는 말을 붙여 마하바냐, 금강바냐라고 하는 이유는, 붙다의 깨달음이 그만큼 더 완벽하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체의 번뇌를 다 깨뜨리는 큰 힘을 강조할 때에는 금강바냐라고, 광대한 우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하나까지, 빠짐없이, 일체법의 실상을 다 알고 있음을 강조할 때에는 마하바냐라고 씁니다. 실상반냐, 관조반냐, 그리고 방편반냐? 바냐는 세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상반냐, 관조반냐, 방편반냐가 그것입니다. 실상은 사물의 실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환상이나 허상을 보면서 실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죠.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아는 모습, 내가 보는 그의 모습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허상을 붙들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수십 년 동안 똑똑히 지켜본 상대의 모습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 누구든 붙잡고 물어봐도 다 내가 옳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실상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이 허상임을 알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허상인 줄만 알아도, 일단은 나를 고집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엉뚱한 걸 붙잡고 고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미련 없이 내려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간혹 그렇지 못하고,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져, 오히려 전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뭘 믿고 살았나, 저래 뭐하러 다녔나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허상입니다. 허상이 허상인 줄 몰랐으면, 남은 평생을 계속 어리석음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을 텐데, 이제라도 허상이 허상인 줄 알게 되어, 앞으로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느 날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지금껏 내 몸속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을 뿐이지, 암덩어리가 지금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내가 몰랐을 때에도 내 몸에 암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 앞으로 치료를 하든지, 인생 마감을 준비하든지,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른 채로 지낸다면,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오늘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암 걸린 게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 내 삶의 선택권을 내가 갖게 된 게, 기쁜 일이라는 뜻입니다. 허상을 보고 있었음을 알고 나면, 앞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르고서는 아무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그것이 꿈인 줄 모르면 밤새도록 도망 다녀야 하지만, 그것이 꿈인 줄 알면 눈을 떠서 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붉은색 안경을 끼고 흰 벽을 보면, 그 벽이 붉게 보입니다. 나는 이 벽을 평생 붉은 벽인 줄 알고 살았지만, 사실 그 붉은 빛은 내 안경에서 생긴 것이지, 벽 자체가 붉은 빛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 벽이 흰 벽이라면, 그 흰 벽을 실상반야라 하고, 붉은 벽인 줄 알다가 안경을 벗고, 실제의 흰 벽을 보게 된 것을 관조반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반야라고 할 때는, 이 관조반야를 일컫습니다. 실제의 모습 자체는 실상반야이고, 내가 그 실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관조반야인 셈입니다. 방편반야는 다른 사람이 허상을 실상인 줄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알도록 깨우쳐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중생의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반야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다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반야란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반야심경의 반야도 물론 이 세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지만, 특히 모르던 실상을 깨닫는 관조반야의 의미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마하바냐는 큰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반야라는 말 자체가 완전한 지혜,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이나 반야바라밀이나 같은 말인데 그래도, 이 깨달음이 눈곱만큼의 흠집도 없는 완벽한 것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주법계의 티끌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는 무한한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붙인 것입니다.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를 음역한 것인데, 파라미타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것이 뭘 뜻할까요? 여기서 이쪽 언덕, 차 안은 사바세계를 뜻하고, 저쪽 언덕, 피 안은 극락세계를 뜻합니다. 이쪽 언덕은 괴로움의 세계를 뜻하고, 저쪽 언덕은 괴로움이 소멸된 세계, 열반을 뜻합니다. 이쪽 언덕은 속박을 뜻하고, 저쪽 언덕은 속박을 벗어난 해탈을 뜻합니다. 이쪽 언덕은 무명무지 어둠을 뜻하고, 저쪽 언덕은 광명지의 밝음을 뜻합니다. 이쪽 언덕은 중생의 세계를 뜻하고, 저쪽 언덕은 부처의 세계를 뜻합니다. 이쪽 언덕은 사바세계를 뜻하고, 저쪽 언덕은 정토세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바라밀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말은,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속박에서 속박을 벗어나는 세계로 나아간다. 즉, 속박과 고통의 세계에서 자유와 행복의 세계로 간다. 해탈과 열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파라미타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인도의 겐지스강의 지류들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북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니까, 강물이 골짜기마다 발원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흘러내려서, 이게 모여 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흘러, 벵골만으로 들어갑니다. 아리안족이 힌두스탄 평원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령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흐르는 강을 건너서, 자꾸 동쪽으로 진출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강과 강 사이에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때는 모든 나라가 남북으로 길쭉하고, 동선은 좁게 건설이 됐어요. 그러면 강을 건너는 게 곧 국경을 넘는 셈이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도망가버리면 거기는 속박이 없는 세계예요. 그걸 건너가는 게 바로 자유의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강 건너, 언덕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죠. 저기만 가면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파라미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해요. 그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음, 즉 반야를 얻어야 해요. 그래서 반야용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반야의 배, 깨달음의 배를 타고, 괴로움의 강을 건너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깨달음으로써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물 안개구리처럼 산과 산 사이에 갇혀서 살죠. 그러니까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도망가는 길은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산은 험해서 넘을 수가 없어요. 산을 넘는 유일한 통로가 고개예요. 고개가 바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죠. 그러니까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말이 파라미타란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to. to. 감사합니다.